안녕하십니까 아빠클레입니다. 오늘은 아빠랑 아들이랑 부산으로 여행갑니다. 빠이빠이 빠이빠이 경보고속도로 타고 부산 잘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눈 오다가 안개가 꼈습니다. 아빠 이거 끌려면 어떡해? 멈추려면 빨간색 다시 눌러볼게요. 오! 예쁜 거 나왔다. 이거 원하는 거 나왔어. 안녕하세요. 우리는 대구 달서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달서구 150m 우리는 지금 대구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는 아빠의 고향 청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와 벌판에 아무것도 없다. 안녕하세요. 아빠클레입니다. 부산에는 가파른 그런게 덜어 있어요. 물론 서울에도 있겠지만 저희 집 앞에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. 오늘 연주회장에 리허설 하러 가는 길인데 숙산에서 잘 지내고 있고 공연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하고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현 그리고 그 뒤에 이 때가 32분은 표, 32분은 표가 아니고 그냥 16분 표. 땀, 나가다. 땀, 나가다 이렇게 됐는데,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? 수고하셨습니다. 잘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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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에는 햇볕 다,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, 여름에는 햇빛 다 봤고, 겨울에는 눈빛 다 봤고, 그러니까 고급차 사봐야. 지하주차장에 고급차. 어, 좀 그런게 있어. 확실히 그게 차이가 나. 고급차 갑니다. 차 어딨리움. 어디 кат 거야? 난 언제 간 줄 알았나? 그건 아닌데 시동표로만 ante고 싶어서 차가 가까이 됐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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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무대목인데 안녕하세요. 귀엽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